이스라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맞드리기 여우수화기 15장 1절에서 16장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다 지파의 영토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남쪽 맨 끝에 있는 친광야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계속 남쪽으로 아크라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친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해츠론을 지나 아따르로 올라가다가 카르카 쪽으로 돌고 거기에서 다시 아크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네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소금바다인데 유르단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다. 북쪽 경계는 유르단이 끝나는 소금바다 북쪽 끝에서 시작한다. 그 경계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루우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또 그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드빌으로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 그 마른네 남쪽에 있는 아둠밤 오르막 맞은 쪽의 길갈로 향한다. 그러고 나서 엔세메스물 쪽을 지나 그 끝이 엔 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타를 따라 벤 흰놈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흰놈 골짜기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다시 산 꼭대기에서 넵토와 샘으로 구부러져 에프론산 성읍들 쪽으로 나간 다음 바알라 곧 키리앗 여아림 쪽으로 구부러진다.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이르산으로 가서 여아림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타를 지난 다음 베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난다. 그 경계는 또 에크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시카론 쪽으로 구부러져 바알라 산을 지난 다음 야브누엘로 나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바로 시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칼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분부대로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묵수를 받았는데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리앗 아르바이다.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다. 칼렙은 안악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희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안악의 후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렙은 드비리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비리의 옛 이름은 키리아 세페르이다. 그대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아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의 아우 크나지의 아들 오튜이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튜이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낙위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 개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 재산이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에돔 경계 가까이 네 갭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가장자리 성읍들은 칵츠엘, 에데르, 야구르, 키나, 디모나, 아드하다, 케데스, 하초르, 이트난, 지푸, 텔렘, 부알롯, 하초르 하다타, 크리옷, 해츠론, 곧 하초르, 아맘, 스마, 몰라다, 하차르 갔다, 해스몬, 벳, 펠렛, 하차르 수알, 부에르 세바, 비주요티아, 바알라, 이임, 에첨, 엘톨랏, 크실, 호르마, 치클락, 마드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거기에 딸린 평원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에스타올, 초르아, 아스나, 자노아, 엔간님, 타프와, 에남, 야르묻, 아둘람, 소코, 아제카, 사하라임, 아디타임, 그데라, 그대로타임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츠난, 하다사, 믹달가드, 디란, 미츠페, 욕트엘, 라키스, 보츠칫, 에글론, 카콘, 라흐마스, 키틀리스, 그대로펫, 다곤, 나마, 마케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리브나, 에테르, 아산, 입타, 아스나, 늦집, 크일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에크론에서 바닷까지 아스도트 가까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스도트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이집트 마른네와 큰 바다 그리고 그 연안까지 퍼져있는 가자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이다 산악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사미르, 야티르, 소코, 단나, 키리아산나, 곧, 드비르, 아납, 에스트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아라부, 두마, 에스안, 야눔, 베타프와, 아페카, 훔타, 키리아트 아르바, 곧, 헤브론, 치오르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마온, 카르멜, 지프, 유타, 이지르엘, 욕두암, 자노아, 카인, 기부아, 팀나 이렇게 열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할홀, 베츄르, 그도르, 마랏, 벳아논, 엘트콘 이렇게 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키리아트 바알, 곧, 키리아트 여아림, 라빠 이렇게 두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은 벳아라바, 미딘, 스카카, 닙산, 소금 성읍, 엔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유다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예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족의 경계를 지나 아타로세 다다른 다음 서쪽 야플렛족의 경계로 아래 베토른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 지파의 영토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로 아타르에서 위 베토른까지다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무탓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하나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노아를 향하여 간다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로트 과 나하라로 내려가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유르단으로 나간 다음 다시 타프화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문하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 사는 가나한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한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예고해드린대로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 상속 재산으로 받을 땅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칼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이 컸고 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강한 가나한족 중에 강한 안악족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도시 성읍을 차지해야 하기도 하고 이 칼렙과 그 칼렙이 그 지역을 이렇게 뭐랄까요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밀어낸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15장 16장 다 보면 유다지파도 에프라임지파도 그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지파는 여부수족 그리고 요셉 에프라임지파는 가나한족을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후에도 각 지파들마다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봉헌이나 한 번에 그 가나한 땅 전체를 싹 쓸고 거기 살던 그 민족을 완전히 밀어냈다라는 여우수와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이야기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굉장히 많이 각색이 된 여우수라는 영웅을 내세워서 그 주제를 더 드러내기 위해 각색이 많이 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성서의 기자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법이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여우수와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은 여우수와기의 주인공은 여우수와가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충실했던 율법을 온전히 따랐던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여우수와 라는 영웅적인 인물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충실함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그래서 계약을 충실히 시키신 하느님의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 어려워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쭉 22장까지는 제가 따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읽기 힘든 성읍 이름들만 쭉 계속 나열되다가 23장에 가면 여우수와의 유언 얘기가 나오고 2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캠 집회라는 처음으로 뭐랄까요 어떤 공동체 오늘 우리 주로 보면 마을 공동체 회의 교회에 있으면 공의회 같은 열린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캠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오늘부터 22장까지는 따로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고 쭉 같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우수와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 또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리임식이 가톨릭 성가 중에 하느님 약속하신 분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약속하신 분 오 날씨였습니다 오해님 약속하신 분 오해님 약속하십시오 오해님 약속하신 분 오해님 약속하십시오 오해님 약속하신 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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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